생활불교 신행도량 안성법계사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저만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안성법계사는 지난 21일 사찰의 수건 사업이자 상징으로 자리잡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저만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행사는 주지 도윤스님과 안성불교사업연합회 회장, 해담스림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경어 만공선양 회장, 옹산스님의 법문 등이 진행됐습니다. 만공대선사의 법상좌이자 장부심으로 참선수행에 매진한 청운당 선복스님을 기리는 사립탑 부도 재막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.